지금 이 나무를 저기에 쌓아야 됩니다. 이 나무를 저기에 쌓아야 됩니다. 이 나무를 저기에 쌓아야 되니까 따로 넣었다가 따로 넣어둘게요. 조금은 거 많잖아요. 나중에 이거 쌓아놓으면 돼요, 아버지야, 이 나무를. 어, 일로 안 긁어놓으게 조심해요. 굴러도 지금 나 안 맞아가지고 저세상 가야돼요, 병원 가야돼요. 전화한다, 지게야. 네, 네, 그거 안 좋아하고 계세요. 이 나무를 저기에 쌓아야 돼요. 어떤ffa. 잠깐만. 아멘 자전거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. 관일을 하러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첫째는 새참. 중요한 게 새참과 물입니다.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? 말라서 죽습니다. 사람이 말라서 죽어요. 물은 꼭 챙겨야 되고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밭에 화장실이 없어.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힘들잖아. 좀 싸고. 자 됐어. 갑시다. 아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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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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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차은데 조심해라 밭에 뷰로는 다 쳤습니다 자, 여기 앉아 비계밖에 없는 거 아닌가? 다 비계라 돼지 머리 어깨서 찍어서 만드는 거 있어 편육 역시 이 맛에 농사 짓는 거 아닌가? 나는 내가 그거 보고 나와야 되겠다 놀러 가면 할 거 있나? 놀러 가는 게 처먹으려고 하는 거 근데 먹고 나면 배부르면 할 게 없잖아 자야지 아주 비싼 호프집에서 먹는 것보다 이어서 먹는 게 더 안 맛있네 호프집으로? 이거 맛도 있잖아 돗자리 깔고 누워 자고 싶다 이게 토란인데 땅에 지금 묻어났다가 저번에 촉이 올라오네 이거 올라온다 이거 어휴 토란 건들면 이거 더 올라오 됐나? 올릴 테니까 내면 밑에 올려 뭐 갔어요? 몇 시 됐어요? 라면 보은통에 들어왔어 물을 그래 그 혹시라도 이 땅콩 같은 거 심을까 싶어 시는 거 왔지 양대하고 어머니 이거 먹었어요? 어 어머 밥 먹고 왔지 먹고 가자 쟤는 아 먹어야 배고픈데 어머니 우리 여기 비닐 안 씌운 데는 여기는 당근이고요 여기 열무 심을 거거든요 열무? 밑에는 열무 위에는 아니 땅콩 어디 심을 건데 땅콩은 저 밑에 땅콩 씨하고 엄마 콩 가 왔는데 뭐 났네 봐라 두 개 됐네 물 끓여가지고 끓여가지고 나는 뭐 되지 다른 거 여기서 먹을 수 있냐 토란은 심었어 토란에 많이 모자라요 아직? 많이 안 잃을까 아 잘 먹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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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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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